다음 달 10일 일본 여행길이 드디어 열립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단체 관광을 허용한 건데 엔저 현상까지 맞물려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 여행사가 내놓은 오사카 고베 여행 상품. 7월 중순까지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단체 여행에 한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벌어진 현상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택 등에서 격리대기도 면제됩니다. 역대급으로 추락한 엔화도 여행 수요 폭증에 한몫했습니다. 오늘 100엔당 원화 환율은 970원대. 지난 3월 천원선이 붕괴된 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돈풀기 정책을 지속하며 엔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진 셈입니다. 풀리면 제일 먼저 가야지 하고 계속 생각은 했었어요. 엔화가 약세라고 하니까 지금 가면 되게 싸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김포공항과 한해다공항 간 국제노선도 다음 달 재개될 예정입니다. 일본 여행이 풀린다고 하면 도쿄나 오사카 근처로 해서 쇼핑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양국 간 무비자 입국도 추진 중인 만큼 일본 여행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